최근 충격을 지었던 강남 납치 살인사건이 코인 투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가상화폐 코인 자체에 대한 관심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그룹 핑클 출신의 가수 성유리 씨의 남편, 골퍼 출신 안성현 씨가 코인과 관련된 혐의로 오늘 영장 실시 심사를 받았습니다. 연애인의 남편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안지원 기자님, 성유리 씨의 남편이 어떤 혐의로 오늘 구속, 피의자 신문을 받은 겁니까?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거에 대한 뒷돈을 받았다는 청탁을 했다는 것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수집 정도나 진술 태도를 비춰볼 때 증거 인멸에 염려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구속 사유로 만약에 도주 우려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유명 가수의 남편이기 때문에 특정한 도주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프로골퍼를 했었고 국가대표팀 코치도 했었네요. 성유리 씨와 결혼을 했고 그런데 오늘 구속은 면하긴 했지만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성유리 씨 남편 얘기뿐만 아니라 일부 보도를 보니까 박민영 씨, 배우 박민영 씨의 전 남자친구와도 또 연로가 되면서 당시에 이 사건이 그래서 좀 더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이 성유리 씨 남편 안성현 씨가 비싸면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씨와 친분이 있다 차량을 나눠탈 정도로 친하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성유리 씨 역시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간에는 왜 남편의 일에 대해서 아내가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 씨의 여동생이 대주주로에 있는 회사에 성유리 씨가 몸담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서 성유리 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약 30억 원 정도를 투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돌려줬다고는 했지만 이 과정에 충분히 성유리 씨와의 없던 금전적인 오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유리 씨 남편 구속은 면하긴 했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 좀 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있었던 연예계 사건, 사고 소식 하나 정리했고요. 오늘의 연예계 사건은 면하긴 했고요.